한인사회의 미래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들은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일단 저의 사적인 견해라도 제시해서 향후 한인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첫 세대와 이세들이 어떻게 한인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인사회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인사회의 이세들이 이제 30대, 40대로 성장하였고 어느덧 3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민 첫 세대들은 이 후대들에게 어떠한 경험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땀을 흘려왔지만 그들에게 남겨줄 나의 철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간단한 인생 여정을 적어서 그들에게 뿌리와 역사로 남겨줄 노력은 하고 있는지 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인사회를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그들이 한인사회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한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한편 내가 영어를 열심히 배우지 못해가지고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의 얘기를 한글로라도 나의 경험과 비전을 적어 남긴다면 후대들은 반드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한때 공전에 관심을 일으켰던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은 흑인 노예의 후선이 그 뿌리를 찾는 과정에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뒷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나의 경험과 비전을 남기는 일은 나에게는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후대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자료가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공적인 입장에서도 스스로에게 대한 질문은 당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단체이든 종교단체이든 첫 세대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단체에 기반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세들에게 그 단체를 물려주면서 어떠한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한인사회와 미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러한 일에 내 사심은 없는지 이민 첫 세대들은 생존과 자리잡기에 집착하였다면 이세들은 안정성 확보와 보다 큰 비전을 품고 한인사회를 발전시키고 탄민족들과 미국의 큰 틀에 한인사회를 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세대의 교체는 세대 간의 하모니를 전자로 합니다. 넘겨 주어야 할 세대는 넘겨 받아야 할 세대와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개의 가정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에서 이러한 하모니가 없이 세대만 교체된다면 이세들은 첫 세대들이 경험한 생존과 자리잡기에 범죄서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이세들에게 넘겨주고 그 비전이 이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소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이세들은 남겨준 후에도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세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부모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때에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이 있고 마이너리티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인사회로부터의 후원이나 사회적 후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지만 그런 것을 헤쳐나가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인사회에 나타나 주는 것은 감사하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들에게 한인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첫 세대들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세들과 신도 깊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 우리 1세대의 목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닿아야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자산을 남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